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해결책 많이 들어보셨죠? 1939년도 9월에 나치 정부가 여러분들 폴란드를 침공해가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하지 않습니까? 폴란드에도 또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 소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여러분들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다 점령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이 뭘 했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이 한 것이 완전히 유럽 내에 유대민족의 유대인들을 시를 말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게토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그런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제거, 학살하는 그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양반들이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서 보궐선거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탈재해서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한 최종 해결책입니다. 최종 해결책. 더 나은 방법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어떤 종류의 조작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격차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더블당하고 국힘당 사이에 격차를 얼마나 확대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사전투표자 수의 35% 격차를 이번에 만들어냈고 4.15 총선에서는 25%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칠 것인지 훔쳐왔잖아요. 2017년 대선부터 지난번 선거까지 7번.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선관위 외에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전산적으로 위변조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은 가장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가장 간편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가장 압승 가장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처럼 실패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입니다. 한 군데 여러분들 표를 전부 몰아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그동안 노력의 결정판 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 해가지고 개토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고 두 번만 성공하면 완전히 대한민국 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입니다. 그런데 총선만 여러분들 휘어잡으면 그다음에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인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은 사람들은 크게 여러분들 중요성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 아주 진지하게 3년 6개월에 이 문제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최종 해결책이구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의 노예상태에 빠지게 됐구나. 대한민국이란 공화국 자체가 그냥 뭡니까 숨통이 끊어지는 사건이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김기현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대표가 침묵하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에 관해서 그냥 망하겠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겠구나.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분류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입니다. 나치가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을 확살하게 한 최종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덟 번째 여러분들을 고안해 가지고 시험 운전에 성공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확보된 가짜 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이 방법만큼 위력적이고 강력한 사전투표 조작 수법은 나오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완전히 뭉개 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봐와 오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졌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셨죠. 천만의 문제입니다. 최종 해결책이 지금 여러분들 시험 운전에 성공해 가지고 몇 개일 뒤에 남은 2024년 총선에서 완전히 대표를 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자유공화국의 숨통을 끌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운명도 그 친구들이 이름 칠 거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뭡니까 그냥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거 사기 시력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과 국힘당의 표차를 만들어줄 것인가에 결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도에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만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35%의 격자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격자를 만들어주기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도 4.15 여름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이번에는 40% 정도를 만들어줘야겠다. 사전투표자수의 40% 그러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으로 여러분들 간격을 벌려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가짜 사전투표율 사이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렇게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박 5일 전에 10월 7일 22.64%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니까 사전투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뭐죠. 예 더블당의 진교훈 압승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선거안에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서를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그걸 딱 조사해보니까 뭡니까 7.49%를 뭐죠. 부풀린 겁니다. 이게 수정이라는 건 실제입니다. 그다음에 3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로 만들어가 전부를 다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전부를 다 투입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건데 그냥 공화국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20대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글을 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의 여러분들 배경이라든지 밑바닥에 깔린 의미나 이런 것을 캐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게 한 2, 30년 훈련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이런 밤까지 한 3년 6개월 정도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개 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선보인 사전투표 조작 수법인 사전투표일을 조작하고 이곳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사를 전부 더블당에게 밀어주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여러분들 나치가 여러분들 했던 그 수법에 비하면 그야말로 최종 해결자 최종 해결법이다. 파이널 솔루션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용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선거하는지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를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게 사전투표율이 된 겁니다. 실제로 몇 명의 이름들 투표에 참가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의 투항, 윤석열의 항복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도 이런 과한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은 한국사, 이 책은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